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연준 7월 FOMC 회의록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일정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그래서 월가에서 이걸 놓고 지금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블랙록은 이렇게 봤습니다. 블랙록의 밥 밀러 채권 헤드 분석인데 의사록에 나타난 연준의 의도된 메시지는 FOMC 대응에서 더 여지를 두려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월 FOMC에서 긴축 속도가 느려질 걸로 시장이 보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는 50BP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서는 놀랄 만한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런스는 애초 7월 FOMC 직후에 시장이 해석했던 것만큼 매파적이 아님을 연준이 이번에 분명히 한 거로 시장이 판단한다. 이것 때문에 7월 회의로 공개되고 나서 증시가 아주 가파른 손실을 면했다고 봤습니다. JP모건은 인프라의 추이를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월세이저널 17일자에 인용된 분석인데요. 올 하반기에 글로벌 인프라가 평균 4.7% 정도 지금 수준의 반토막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미국은 인프라가 3%대로 크게 상당히 완연하게 둔화될 거라고 봤습니다. 다만 서유럽은 아시다시피 가스값 급등 때문에 한 8%대 높은 수준 유지되고 그래서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고 봤고요. 이렇게 인프라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게 앞서 급등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이런 거에 기저효과 탓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둔화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또 수요가 진정되면서 공급망 압박도 좀 풀어주고 있고 여기에 또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 그래서 이것도 인프라를 좀 진정시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의 제프리삭스 교수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16일 CNBC 대담인데요. 자기는 인프라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걸로 본다. 그래서 연준이 공격적인 기조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 대비를 하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삭세기에는 이렇습니다. 금리를 매우 완만하게 올려서는 지속적인 인프라의 압력을 진정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중앙은행 통제를 벗어난 요인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전쟁 그리고 제재라는 이런 지정확정 긴장이 공급 측면의 충격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동안에 유동성 급증으로 인한 수요 측면의 충격도 곧 사라지지 않을 거다. 더해서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 제로 코로나 기조를 고수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을 계속 교란시킬 거다. 그래서 인프라가 쉽게 진정될 거로 보는 것은 자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탄력이 이어지는데 모건 스탠리와 블랙록은 이걸 좀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장 종식된 게 아니냐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데 이건 아니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올해 미국 증시 매도세를 앞서서 예측을 해서 맞췄죠. 마켓터시 15일자에 나온 모건 스탠리 분석인데요. 마이크 윌슨 주식 리서치 헤드 얘기입니다. 지난 2분기에 실적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덜 매파적일 걸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연준통화기조 같은 게 최근에 증시 반등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윌슨 헤드는 2분기 실적이 누군가에게는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이건 실적 시즌 시작 전부터 기대감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반영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3분기에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윌슨은 또 앞으로 몇 달 정도 기업들이 실적 전방치를 낮출 거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의 총매가 결국 실정, 실망감 탓에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용보고서하고 CPI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제는 편대멜탄 측면도 좀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지속해서 높은 인건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마진 압박을 시사하는 점은 시장의 긍정적인 컨센서스하고 어긋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상황하고 실적 세팅 같은 것도 모두 증세는 유리하지 않은 요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 브랭록도 어둡게 봤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15일자 분석인데요.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식 랠리가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브랭록은 S&P 지수가 지난 6월 중순 저점에서 한 17, 8% 오르고 나사건 지금 한 20%가 넘게 올랐지만 증시 최악 상황이 끝난 걸로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프레가 좀 주춤해서 연준이 머지않아서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이 주가 반등을 초래한 거다. 하지만 이거는 섣부른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기가 조금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자기들은 본다고 했습니다. 또 소비 지출 형태가 바뀌고 이익 마진이 축소되면서 기업 실적도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 기업 실적이 회복력을 보이긴 했지만 현재 증시 대비 경제 펀더멘털은 앞으로 기업 실적이 주가에 부담이 줄 수 있는 걸 시사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브랭록은 또 이런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그 S&P 지수의 공산품비중이 한 62% 그리고 서비스는 38% 정도로 관측이 된다. 그러면서 서비스 부분은 허조가 최근 증시 탄력의 기원점을 고려하면 S&P 지수 전반의 실적을 마냥 낙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지출이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생산노동력 공급 제약에 직면하면서 더 위축될 걸로 봤습니다. 브랭록은 따라서 자기네가 최근에 랠리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연준의 급해들기 전환 관측인 기대가 너무 성급하다. 현재 연준이 인프레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지침 전환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브랭록이 랠리를 쫓지 않는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트랙이 투자자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S&P 지수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 투자자 610명 대상으로 해서 그 결과를 지난 15일에 공개를 했는데요. 올해 S&P 지수가 이미 최저를 찍었지만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응답자의 61%는 S&P 지수가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본인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39%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3,577 바닥을 찍었죠. 조사에서 강세론자의 57%는 올해 지수가 적게는 4,200 높게는 4,600 마감할 걸로 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4,283대를 찍었죠. 4,600을 초과할 거라는 응답률은 한 6,8%로 나왔습니다. 반면 약세론자의 한 67%는 올해 4,000을 밑돌 거다. 심지어 3,600까지도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트랙은 전체의 응답률 가운데 가장 많은 24%가 한 4,200, 4,400을 본 걸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연말에 CPI에 대해서는 강세론자의 63% 정도가 7%를 밑돌 거다. 반면에 약세론자의 한 52%는 7%를 웃돌 걸로 그렇게 다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트랙은 조사 당시 6월 저점 후 7주 랠리를 폈는데도 많은 투자자가 여전히 심각한 하방 위험이 남아있는 걸 우려했다고 그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새로운 저점을 찍을 수 있는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전망은 연준이 메파 스탠트를 유지하고 인플에 에너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미국 경제가 과열을 이어가거나 빠르게 침체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지니스 인사이더 16일자 분석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통화정책 전환기의 저점을 확인하려면 신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을 찍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년물 금리 정점이 상대적으로 긴밀하게 정시 저점을 선행했다는 겁니다.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S&P 지수 저점이 진짜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신년물 금리가 3.47%로 고점을 찍어야 했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아시아피 신년물 금리는 오늘 2.9%대를 거래가 됐죠. 골드반삭스는 위험 균형성이 채권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연준 피벗이 반영되기엔 너무 이르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6월이 증시 저점이었는지를 다시 점검할 기회는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이 차익 실현의 적기라는 판단도 제기된다고 마카터치가 전했습니다. 15일자인데요. 미국 증시 추가 상승에 의구심을 가진 투자자라면 지금이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적기라는 견해가 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일부터 사흘간 잭슨을 회동해서 연준이 모호한 모드로 매파 기조를 내비칠 거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SGH 매크로 어드바이서스의 팀 듀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이 잭슨홀에서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CPI 등으로 인프레 승리를 선언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파월이 더럽게 모호한 연설로 투자자들의 비둘기 기대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르크, 수석시장 전략과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미국 증시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지금 기회의 창이 열렸다. 이걸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잭슨 회동 때까지 시장이 연준의 정책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를 시장이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가 증시 일부 참가자가 에너지하고 금융이 주도하는 가치주가 성장주를 능가했음을 깨닫는 시기였다고 오르크는 진단을 했습니다. BNY 멜론 밑에 있는 인사이트 인베스먼트 코탐 칸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요 시장이 파월 발언을 장래가 원하는 식으로 해석한다고 입안을 했습니다. 시장이 1년 전 인프레가 일시적이란 연준 기조로 충격을 받았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단어에 또 베팅을 하는 점이 참 자기는 신기하라고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월세이저널은 지난주에 CPI하고 PPI 같은 게 둔화되고 나서 투자자들이 인프레 둔화에 다시 베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12개월 인프레 기대치가 3.3%에 머무를 걸로 예상하는 쪽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하고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전월의 기적입니다. FMC 7월 회의록 나오고 지금 일정 시점에 금리 인상이 조금 주춤해질 거라는 그런 시사가 나왔죠. 그래도 지금 시장은 아직도 좀 이게 진심인지 좀 헷갈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18일자 보고서를 보면요.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여전히 봤습니다. 매일 주식시장에 한 몇십억 달러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거다. 그리고 지금은 쇼커바를 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주식 매수로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 증가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과 2010년대는 전혀 다르다는 게 이 사람의 결례입니다. 반면에 브랭록 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웨일이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의 얘기인데요. 월스티저널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고 자금 본다.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준이 결국 전환에 나서겠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은 아닐 거다. 연준부세 너무 많은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가가 성급하게 판단하는 게 투자자도 그렇지만 연준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연준의 블러핑에 속지 마라 이런 분석을 합니다. 참 복잡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